오늘 은혜받고 성취들 하느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문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 골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아멘 편견 아웃이라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의 그 소원과 가장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 바로 영원구원 디모델 우리 전사 2장 사전에 있는 말씀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도요 다 내 중심 내 중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잘 품지 못합니다. 나의 선입견이 있고 나의 또 편견이 있어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렇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때 나 중심의 틀로 국한적인 그러한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틀이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와 성교 또와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속에는 내 능력과 내 흠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인정 8자로 온약의 말씀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가 여시냐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사역 안에서 직분 현장 안에서 주어진 모든 곳에서 성령이 역사에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방인 보구마를 위한 본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으로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편견을 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강단의 말씀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나도 아는 그러한 편견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이 편견을 깨고 내 안에서 추방 아웃시키는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장의 나감으로 생명 살리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교적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 보금을 받을 자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보금을 증거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인 한 사람인 고넬료와 보금을 전할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로마인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또 총독을 호위하는 엘리트 장교라고 이렇게 강단의 말씀에 어제 손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그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삶이냐 교만하고 자만함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하여 또 사람들 볼 때도 경건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경애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시고 식민지의 백성을 업신여기거나 탄압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과 또 생활적인 모든 면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게 인정받는 자 기도 중에 늘 기도해 베드로도 기도하고 이 고넬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연계가 열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를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들을 기도 환상 중에서 보게 되어지는 하지만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죠 베드로의 반응과 고넬료의 반응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항상 깨워 기도했지만 어떤 신앙의 상태이냐 유대교식 종교적인 신앙 상태 구약시대에 머물려 있는 이러한 고넬료에게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 크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주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참된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했지만 뒤돌아보며 보금이 없는 정교 생활 속에서 열심과 득심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가 크리스도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마늘 속에서 보금을 증가하고 이삼축구 오천정족을 살리는 그 축복의 전도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넬료에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이렇게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 구제를 읽으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데 네 기도, 네가 하는 모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담 저와의 여러분이 예수, 크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 직분 주신 것 감사하고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과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상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상단되어지고 인정받는 그러한 중직자로 그러한 성김의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중심 안에서의 편견을 가지고 사역하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지 아니한다는 것 같아도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참되게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증인들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고넬료가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심도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잠시만요 조금만요가 아니라 즉시로 암해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안에 편견을 내려놓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기하여 주옵사서 근데 베드로도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혼자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늘 성령의 역사는 아나니아에게 역사하셨고 바울 사울에게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또 오늘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 이게 성령의 역사하셨구나를 확인될 수 있도록 현장 안에서 베드로가 기도한 적에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에 이렇게 그릇이 오는데 그 그릇 안에 짐승들 각종 짐승이 담겨있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에서 그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먹으라 하니까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세 번이나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주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고 세 번 세 번 이렇게 일수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에게도 정말 이렇게 오순절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심을 봤지만 그 내면 쪽에서 알게 모르게 베드로에게도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유대인의 율법사상 유대인의 율법사상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는 이 고정관념 편의견이 뭐냐 율법의 그 사상과 체질 속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 크리스토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셨다 모든 것들을 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모든 문제가 해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크리스토를 믿으면 제 용서 받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다시 인지시키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크리스토의 보혈의 그 능력보다 귀한 것은 없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금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보금을 방해하고 보금을 증가하는 걸림돌이 있는 편견은 예수 크리스토는 꺾고 죽어 없어서 내가 기간을 맡아서 사회에 갈 때 내가 교구와 내 구역과 내 지역과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또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을 바라볼 때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눈으로 정제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견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합니까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하여서 또 나에 있는 사역의 현장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조주의 말을 하고 엉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갈라디앙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삶으로 인하여 정기한 자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자는 정기한 자여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정기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편견을 아웃시키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각 바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성교의 눈을 가지고 성교의 시각을 가지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성교의 시각으로 생명살리는 그 주님의 시각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부터 바뀔 지어다 오늘부터 열릴 지어다 아멘 믿고 송부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함께의 시각입니다 본문 10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했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복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받을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것 저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가문 보고만 가장 좋은 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 청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오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을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친지와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사도행자 16장 32절 34절을 보면 빌리포 감옥에 있는 간수장에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고 그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영역이 있다면 그러한 모임들이 있다면 나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 놓은 온 가족과 지체들을 불러 놓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워놓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일심저심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구절이 생각나냐면 요수와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생라압이 떠올랐습니다 곧보기에는 기생라압이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겉모양 겉에 우리가 다 편견 선입견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 저 기생이 아 저렇게 천한 여자가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압의 그 중심을 보세요 마음 이 라압이 두 정상권을 도와주고 난 다음에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요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마만큼 영적으로 영적 욕심이 있었고 생명의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축복에 그 강절함과 강구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 아버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주옵소서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와 형제와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 우리의 모든 각오사는 모든 현장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 기도 속에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송도들을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2, 3, 7, 5, 5천 종족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에 한 사람들 멸망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중심은요 함께의 시각입니다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고 함께 누릴 공동체의 축복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축복 속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서 이 틀을 깨고 유대인이 그만 이방인들과의 만남 교제의 그 틀을 깨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이방인의 그 사역 속에서 문을 활짝 열어주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을 바꿔주시잖아요 사도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시고 제자들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서 오순절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이방인 이 고넬로의 집안에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응답의 즉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성교의 메시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나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땅끝 구원이 시급한 현장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혼이 있고 아니면 영원한 지옥형별에서 고통당하는 그 죽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주간 인도네시아 달리 해외 전두캠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슬렘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그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가는 성교에 또 축복을 누리고 보내는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팀들이 하나님 정말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밟는 것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발리 예원교를 통하여서 다섯 가지 시스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사단의 견고한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발리 현장에 힌두교까지 있잖아요 그죠 힌두교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삶 생각과 그 영육의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이 시간에도 무너지고 계신 줄 무너지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팀들이 하나님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고 인도네시아 발리 보구마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넬료와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견장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편견과 틀이 있다면 방해되어 있는 틀이 있다면 깨부수고 아웃시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러한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237 오춘종조 발리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살리는 지역이 되어지는 우리 캠프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증보기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